오늘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땅콩 기름을 만들어서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쥐꼬리만큼 나오는 게 문제군요. 얼마 전에 파이브 가이드 촬영이 끝나고 땅콩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땅콩 그냥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땅콩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과제는 땅콩으로 땅콩 기름 만들기입니다. 맨 먼저 해줘야 될 일은 땅콩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땅콩을 한번 까도록 하자고요. 짜잔! 수많은 노동력을 집어넣으면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땅콩을 볶아주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땅콩을 볶게 되면은 볶지 않았을 때보다 기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고소한 향도 고소한 맛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돼지 기름을 생으로 먹는 것과 구워 먹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구워진 땅콩은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두들기면서 1차적으로 껍질을 벗겨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에서 본 굉장히 신기한 방법으로 땅콩 껍질을 깔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땅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니까 적당한 양만 넣어주시고 밑에 바람구멍을 넣어가지고 바람이 흐르도록 해줄 겁니다. 이 상태로 청소기로 부욱 빨아들이면 껍질이 아니라 땅콩 전체가 빨려집니다. 정말 유튜브에 올라온 정보는 거의 쓸만한 게 없습니다. 제 채널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합리적인 영상 소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깐 땅콩이란 걸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팁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까져있는 걸 여러분 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땅콩 기름을 만들려면 우선 땅콩 버터를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요. 땅콩 버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버터는 믹서기에다가 땅콩을 집어넣고 계속 갈면 됩니다. 언제까지 땅콩 버터가 될 때까지 갈아주면 돼요. 처음에는 땅콩 버터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걸 계속 꾹꾹꾹 눌러주면서 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땅콩에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된장같이 변하더니 조금 더 갈아서 열을 가해주면은 이렇게 스무스한 땅콩 버터가 나오게 됩니다. 들어간 재료는 오직 땅콩밖에 없습니다. 땅콩 버터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게 됐고요. 근데 우리가 먹는 땅콩 버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뻑뻑하고 단단한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선 짠맛이 나는 소금 그리고 단맛을 위한 꿀 그리고 단단하게 굳혀주는 쇼트닝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우리가 평소에 먹는 땅콩 버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버전이 크리미한 버전이고요. 여기에다가 땅콩 분태, 땅콩을 부셔가지고 넣은 짜그레기들을 잔뜩 넣어주면 바로 크런치 버전의 땅콩 버터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땅콩 버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땅콩 기름을 만드는 거죠. 그럼 땅콩 버터는 왜 만들었나? 바로 땅콩 기름을 만드는데 땅콩 버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땅콩 버터는 땅콩의 기름과 땅콩의 단백질, 다른 성분들이 섞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땅콩 기름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성분들이 물과 함께 합쳐지는 성질을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한참을 돌려주면 땅콩 기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는 이런 게 없었는데 물을 조금씩 넣다 보니까 나왔죠? 얘네는 물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이건 좀 있다가 증명해드릴 거고요. 무튼 이 땅콩 기름 채취를 위해가지고 면포에다가 넣은 다음에 쭉쭉쭉쭉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보다도 인내심이 훨씬 더 많이 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나올 때까지 계속 손으로 짜가지고 저 기름을 짜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세게 짜면 땅콩 버터 자체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힘을 줘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쥐꼬리만한 땅콩 기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아니 물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가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물이거나 물과 기름이 합쳐진 거라면 가열을 했을 때 파박파박파박 튀어올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열을 해도 기름은 온전히 있죠? 이게 바로 온전히 다 땅콩 기름이라는 증거고요. 하나를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물과 기름이 반응하면서 집에서 발생하면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로 속하는 프라이팬 기름튀 현상입니다. 근데 저렇게 구시대적인 방법 말고 현시대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짜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죠. 기계 안에다가 땅콩을 넣고 전원을 돌려주면은 땅콩 기름을 짜고 남은 톱밥 찌꺼기 같은 것들이 쭉쭉쭉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느려요. 제가 지금 200배의 속도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운데에서 땅콩잼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도 아까 땅콩 기름을 만들기 전에 땅콩잼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짰죠? 기계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기계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름을 짜는 건 아니더라고요. 25분 동안 요만큼이 나왔습니다. 기계가 나와서 광고인 줄 아셨을 텐데 성능을 보면은 그렇게 광고는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 정도의 땅콩 기름이 나왔는데 얘는 뭔가 알 수 없는 땅콩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삽지를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그냥 땅콩 기름을 치면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땅콩 기름이 차고 넘치거든요. 특히 땅콩 기름은 중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싼값의 땅콩 기름들을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콩 기름으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구우면 재미없잖아요. 스테이크에다가 땅콩 기름을 인젝션해가지고 땅콩 기름의 맛과 향이 가득한 그런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젝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실험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안쪽에다가 육수나 기름 등을 넣어주면은 그 향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콩 기름의 고소한 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사기로 주입시켜주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하면 구울 때 안쪽에 땅콩 기름이 동시에 가열이 되면서 조금 더 빠르게 구워지는 현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크를 구워야 되니까 겉부분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시고 소금을 쳐주시고 구축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크를 구울 때도 굉장한 양의 기름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쉽게 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요리 초보는 기름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스테이크를 굽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군데군데 기름이 닿지 않는 부분이 시커멓게 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인 30초마다 한 번씩 뒤집기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마이아르가 아주 아름답게 나올 때까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름을 끼얹어주는 행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기름을 끼얹는 행동을 할 때는 저기에다가 마늘이나 로즈마리, 타임 같은 걸 집어넣고 향을 더 덧댈 수는 있지만 오늘은 땅콩 기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땅콩 기름만 사용해가지고 환상적인 색깔이 나올 때까지 스테이크를 조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스테이크는 잠시 래스팅을 한 다음에 오늘은 이 땅콩 기름 외에도 땅콩 맛을 2배, 3배, 4배 즐길 수 있는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바로 아까 만들어 놓은 이 땅콩버터를 통해서 말이죠. 집에 땅콩버터 한 통씩은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년 전에 사둔 게 남아있을 텐데 그냥 드셔도 될 거예요. 오늘은 그걸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뼈에서 고기를 분리해가지고 잘 구워졌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너무 웰던으로 익거나 하지 않고 핑크핑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금 더 레스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레스팅이 되는 동안 오늘 또 다른 신박한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바로 캐슈 크림입니다. 땅콩이 아니라 또 다른 콩을 가져왔는데 얘는 캐슈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을 하루 동안 물에다가 불린 다음에 갈아주시면 캐슈넛으로 비건 생크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건 생크림. 사이드 장인 승우아빠는 오늘 사이드로 비건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아니 스테이크 가니쉬로 비건 파스타가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비건은 맛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불린 캐슈넛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주면 캐슈넛 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생크림이 들어가는 다른 모든 종류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막강한 재료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게 바로 캐슈넛 크림이라는 건데 외국에는 굉장히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백 가지의 레시피가 파생이 됐습니다.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드 장인의 칭호에 걸맞게 오늘 정말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릴 겁니다. 스테이크와 잘 어울리는요. 일단 기름을 두르고 여기에다가 느타리버섯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파스타나 리조또를 할 때 한번 넣어보세요. 표고나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감칠맛이 강하게 나옵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늘과 매운 고추, 크러쉬드 레드페퍼라 그러죠? 넣고 함께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재료가 비건입니다. 어떠한 동물성 재료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 파스타를 넣어줄겁니다. 파스타는 보통 계란이 들어가는 녀석과 들어가지 않는 녀석이 있는데 이건 비건을 위한 레시피이기 때문에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로만 만든 파스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비건 파스타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비건 파스타 육수를 넣어주시고 역시나 비건 재료 중에 하나인 맛소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건 생크림인 캐슈크림을 넣어가지고 조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시중에서 먹어봤던 생크림처럼 고르게 나오진 않습니다. 콩을 갈아서 한 거다 보니까 약간 비지찌개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생크림만큼 고소한 녀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주얼로만 보면 그냥 크림을 넣고 했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럴듯한 녀석이 나오고 맛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오늘 처음 비건 레시피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그동안 비건 아이템을 30개를 넘게 리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맛있는 비건 아이템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거 예전에 외국에서 일할 때 이상한 진상 손님들을 정말 많이 겪으면서 개발해놨던 레시피라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비건 파스타, 비건 크림 레시피가 괜찮았다면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댓글에 비건 레시피 더 올려주세요. 50개만 넘어도 제가 하나 더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자 다시 고기로 들어가서 이제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육식용 소스 또한 신박한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땅콩 버터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양꼬치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없으시면 그냥 맛소금으로 교환을 하셔도 됩니다만 양꼬치 파우더 제가 지금까지 많이 썼잖아요. 집에 남아있는 분들을 한번 꼭 넣어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 레시피 같은 경우는 검증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권시프님이 예전에 칠성급 레스토랑에서 일하실 때 쓰시던 거를 제가 가져와가지고 개조시킨 거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스타 각을 보기 위해 가지고 주물펜을 가져왔고요. 여기다가 기름을 조금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콩 소스를 넣어주고요. 땅콩 소스를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가열을 하면 얘가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아까 썰어놓은 스테이크를 얹어주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키친 마이어르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고수를 잔뜩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 여름용 메뉴였습니다. 근데 직원들과의 투표 과정 중에 낙오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없어진 아이템인데 테스팅할 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드시라고 저희 매장용 레시피 그냥 공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어 본 거는 땅콩으로 만든 땅콩 스테이크와 다른 콩으로 만든 땅콩 파스타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완벽하게 비건 레시피가 되도록 모든 비건적 요소를 맞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오늘 스테이크 영상 집에 만약에 땅콩 버터가 있다면 대충 섞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찍어드시는데 꼭 사용해주셨으면 합니다. 튀김 만두 같은 거 찍어드셔도 되고 아니면 삼겹살 같은 거 드실 때 그냥 드셔도 되고 스프링놀이나 이런 거랑 곁들여가지고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땅콩에 알레르기면 없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레시피고 이 파스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건이시거나 아니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가지고 육식을 조금 줄이시거나 다이어트 중이신 분이라면 캐슈넛 크림을 사용해가지고 리조또나 파스타 같은 거를 만들어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캐슈넛 크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프렘밀로도 많이 사용할 때 응용하고 있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조금 담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맛있게 써먹으실 수 있는 레시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맛있고 재밌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마워요.